잉여맨 로블럭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입양하수요 시작한지 벌써 반년 정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 전부 다 거의 다 부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미오님은 없지만 여기에 단미오님도 섀도우 드래곤을 가지고 있고 자 과연 어떤 패스 와 나왔네 매온 섀도우 드래곤입니다 매온 그리고 위아하고 요루루가 어떤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볼게요 위아부터 꺼내보세요 저는 먼저 네온 드래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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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 드래곤과 함께 그리고 일단 황금 유니콘 오우 오우 그리고 나서 파란 강아지 파란 이구 있다고요? 네온 이구 오우 부자부자 네온 파란 강아지 부자네 부자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가 꼬부기 오우 메가 꼬부기 반짝반짝 빛난다는 메가패까지 꼬부꼬부 와 완전 부자네 자 그리고 요루루 팻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어 뭐 턴 턴해봐 야옹 네온 야옹이 네온 야옹이 우와 이거 비싼 건데 야옹 그리고 음 음 이거? 오우 오우 메가 유니콘 메가 유니콘 이 정도? 와 부자 맞습니다 부자 맞고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것 좀 보여드릴게요 내가 또 하다보니까 많이 모았네요 자 누구나 아는 네온 다이아 유니콘 오우 진짜 비싼 거죠 그리고 음 네온 기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구요 이름이 오우 자 그리고 쉐드 쉐드 오오 쉐드다 이 정도 가지고 있구요 오늘 저희가 또 부자다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할까 하다가 공개 서버에 가서 부자 배틀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배틀이요? 그게 뭐죠? 네 네 부자 배틀 그게 뭐냐면 공개 서버에 가서 저랑 부자 배틀 하실 분 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펫을 가지고 있는지 대결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또 그냥 이런 모습으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뉴비인 척을 하면서 부자 배틀을 해볼게요 그때 뉴비가 갑자기 좋은 펫을 꺼내면 그 공개 서버에 있는 그 사람의 반응은 보는 시간입니다 바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겨맨 로블록스 이겨맨 자 여러분들 저희가 뉴비로 분장했습니다 오호 오하님 진짜 뉴비 같네요 뉴비 뉴비 저도 닉네임도 뉴비처럼 그리고 뉴비 완전 뉴비 뉴비 자 그러면 제가 부자 배틀 할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올게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금방 웃어 자 좋았어 부자 배틀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네 자 저의 엄청난 펫을 보면 어떤 반응일지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사람 많다? 오우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요 정주하게 사과하세요 이러는데 저는 여기서 부자 배틀 할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전 뉴비인데요 부자 배틀 하실 분 이기면 펫 드립니다 그렇죠 전 뉴비인데요 부자 배틀 하실 분 이기면 펫 드립니다 그러면 저쪽이 지면 반대로 펫을 뺏어 오는 건가? 아 그런가? 아니죠 아니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할 것 같은데 네온 저요 아하하 좋다 좋다 어 그게 좋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 왜 이렇게 많아 자 저를 따라오세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데리고 왔어 다 젓가락 사 자 자 한번 들어갑니다 오케 이렇게 구도 잡아 구도 잡아 구도 잡아 위약감 조성해 위약감 조성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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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도 친구인데요 같이 부자 배틀 해도 되죠? 저희부터 펫 먼저 꺼내 볼게요 자 친구야 먼저 꺼내 봐 아 뭐야 한방 들어왔어 아 괜찮아요 여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친구야 먼저 꺼내 봐 짠 강아지 자 그리고 저 꺼낼게요 자 수달 수달 들어 들어 손에 들어 손에 들고 자 오 네오멍멍이 자 어때 우리 완전 부자 맞죠 네오멍멍이? 오오 오오 오 오 네오멍 오 오 드래곤 네오드래곤 오 오 사자 오 오 아 얘들아 꼈어 여기 어디야 오 오 뭐야 레드판다 고인 오 예쁘다 백조 네오백조 오 오 야 우리도 질 수 없지 다른거 꺼내본다 자 꺼내볼께요 네온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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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우리 진짜 힘을 보여줘야겠다 얘들아 자 어떤거도 꺼낼까 우리 좋다좋다 좋다좋다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떠냐 이건 어때 얘들아 더 좋은거 있으세요? 하하하하 좋은거 있냔말이야 있으신가 모르겠네 얘들아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자 그럴까오 끝내주자 이번에 메가로 꺼내자 기린 오 기니린 기린 우와 난 매운 유니콘 좋다 좋아 그리고 내가 마무리 지을게 얘들아 확실히 고 좋았어요 왔어요 뉴뉴 아직 끝난게 아니라구 아직 끝난게 아니야 아 근데 바로 끝났어 맛을 봐라 어때 우리의 위험이 맛을 봐라 어때 야 우리 울려버렸어 그 친구를 울려버렸어 울지마세요 제가 팻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고마워서 내가 팻단을 드릴게요 팻은 좀 비싼거 드려야겠어 아 닭쥐 저는 거지였나봐요 누누누누 이래 아니에요 슬퍼하지마세요 슬퍼하지마세요 박쥐 한 마리 드릴게요 구독 자 드리고 올게 다녀왔어요 깜짝 놀랬을거야 아주 그냥 이 사람 밖에서 울고 이 사람 엄청 울고 있는데 밖에서 엉엉엉엉엉 그냥 한 마리씩만 꺼내라고 하죠 네 갑자기 와다다 꺼내셨어 가 넵 가족 받아주세요 자 또 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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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잠궈줬어요 잠깐 이러는데 뭐야 저희들이 같이 해도 되나요 바나나님은 옆에서 구경하세요 넵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왔구만 자 저희 세명 친구인데요 같이 부자 배틀해도 되죠 저희부터 펫 먼저 꺼내볼게요 꺼내보자 자 우리 꺼내보자 스노우캣 펄 펄 어 나는 음 뭐가 좋을까 음 나는 시바견 어 시바견 어 이분 수달 꺼내셨는데 헉 수달 수달 어 그럼 우리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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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비싼건 없으세요? 오늘 초보인척하는거 같은데 지금 자 그러면 우리 꺼냅니다 어 오 네오몽몽이 네오몽몽이 오 네오몽몽이 우리도 나도 비싼거 있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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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거 있는데 나도 비싼거 있지 나도 나도 있지 자 어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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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그거는 안될거 같은데? 원은 안될거 같은데 그건 안될거 같은데 그건 안될거 같은데 음 더 비싼건 없으신가? 더 비싼게 있어야 될거같은거야? 그게 끝이신가?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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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메가거북이 ㅋㅋㅋㅋ 더 비싼 건 없으세요? 졌다! 겁나 부자네! 엄청 울고 있어! 아무튼 둘 다 울고 있어! 둘을 울려버렸다! 울려버렸네! 마지막으로 피니쉬할게 얘들아! 미안하게 됐다! 가자! 아 가자! 다이아 유니콘! 다이아 유니콘! 자 뱃 드릴게요! 자 뱃 받으시고 이분도 이거 귀여운 뱃 하나 받으시고 됐다! 네 감사해요 이런다! 어쨌든 여러분들 보수들을 울려버렸어요! 울려버렸습니다! 저희가 총 온 줄 알았겠지만 저희는 부자였답니다! 얘들아 이제 광장 가서 시원하게 자랑해볼까? 그럽시다! 좋아요!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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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렛츠고! 야 우리 위험봐! 진짜 부자다 이 정도면 우리 셌다! 그렇다! 어때 어때? 장난 아니죠?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근데 아무도 없네 광장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 명 있다!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쳐들어가 쳐들어가! 아니 저도 사랑해!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무섭지 부럽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뉴비인족 하면서 동호패드 꺼내봤는데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부자 배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